네 안녕하세요 보호포니트 조정원입니다 요번 시간에도 랩룩스 중에서 도구 하나를 좀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요번 시간에 이제 카파라는 도구를 살펴볼 겁니다 카파 같은 경우도 최근에 갑자기 트위터 쪽에서 사람들한테 많이 공유를 되면서 알려진 그 도구 중에 하나인데 이 랩룩스 안에도 들어가 있더라고요 자 그면은 전번에 했던 것을 좀 살짝 복습을 해가지고요 pyw로 제가 하나의 그 ex 파일을 더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메타스프로이트라는 프레임워크로 저희가 백도어를 만든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 메타스프로이트라는 공격 코드를 조금이라고 알고 계신다면은 그것을 이용해서 저희들을 악성 코드를 ex 파일을 만들 수 있겠죠 msf 베넘을 이용해서요 그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게요 pyw로 전번 시간에 했듯이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불러올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은 ex 파일 확인했고 여기다가 import 라는 것만 확인을 우선 해볼게요 그래서 import 테이블을 보시면은 앞에서 저희가 했던 이 샘플하고 샘플3 버전하고는 다르게 굉장히 많은 DL 파일들을 import를 하고 있고 관련된 함수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 msdm에 쓸 수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쓰고 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나와 있죠 그러면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이 요거 하나만 정보를 가지고 야가 악성 코드나 여부들은 판단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기초 정적 분석을 여러분들이 진행을 하실 때는 여기에서 나오는 것을 스트링 정보나 아니면 import 정보들 그 다음에 여러가지 이제 이게 난독화가 됐는지 패커가 됐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는 정도의 수준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정확하게 이게 악성 코드 여부인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또 이제 나중에 동적 분석과 자동화 분석 등을 통해서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카파라는 도구 여러분들 랩럭스에 기본적으로 현재는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렇게 명령을 치면은 이러한 옵션들이 있습니다 옵션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한번 결과부터 보도록 할게요 카파 그 다음에 제가 금방 테스트했던 security.ex 파일을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불러오는가 좀 살펴볼게요 이 카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보면은 홈페이지에 관련된 정보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볼까요 이거를 컨트롤 C 한 다음에 우리가 번역을 해서 봐야 좀 좋겠죠 그래서 카파는 실행 파일에서 기능들을 탐지를 하고요 p파일이나 실코드에 대해서 실행을 하면은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뭔 말인지 모르겠고 그 다음에 파일이 백도이거나 서비스를 설치하거나 HTTP에 통신한다고 제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냐면은 여기에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어떤 정보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정보들이 어떤 위협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결과들을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pyw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보면은 이런 것들이 함수가 있다라고 보이기 때문에 이게 의심이 되긴 되는 것 같은데 악성코드인지 아닌지는 좀 어떻게 비교를 하지 이런 거지만은 카파 같은 경우에는 벌써 이미 그 관련된 것들이 어떤 위협들이 있을지를 정보들을 여러분들한테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것을 비교하면요 MRTR 쪽에서 제공하는 ATT&CK 정보인데 이것은 예전에도 제가 영상으로 한번 소개를 드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찾으시면은 MRT&D ATT&CK인데 이거는 사이버보안 제품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모델 위협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한 어떤 기반의 가이드 아니면은 거기에 관련된 정보들의 모음 이렇게 정의를 좀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기준으로 최근에는 이제 자동화 분석 서비스든 아니면은 어떤 그 도구들이 어떤 위협적인 분석들을 하는 그런 도구들을 보면은 항상 이것들이 이제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넘버값들이 관련 위협들에 관련된 그런 넘버값이고요 데이터베이스 넘버값이고 이것을 이제 참고를 해서 이것들이 어떤 역할들을 하는 그러한 위협들이 발생을 하는가 이것들을 빠르게 빠르게 좀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디펜서를 우회하기 위해서 방어를 우회하기 위한 어떤 난도카 파일인 것 같다 라고 써 있죠 제가 이거를 EX파일을 만들 때도 일부 난도카 기술을 좀 사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일이나 디렉토리들을 검사하는 그러한 위협들이 있다 이거는 앞에서 함수에서 이렇게 쭉 찾아보면은 파인드 퍼스트 파일 같은 경우는 크리에이트 디렉토리 A 같은 거나 이러한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디렉토리들을 확인할 때 저희들이 사용하는 그런 함수거든요 그 다음에 커리 레지스트리라고 있는데 이 커리 레지스트리라고 있는데 이 커리 레지스트리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에 보면은 이제 레지스트리 이런 커리 정보들이나 오픈하고 클로즈하는 이런 기능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고 이제 파일 레지트리 정보들을 또 수정할 수 있는 그런 기능 위협들이 있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스템 인포메이션들을 검색하는 것들 그 다음에 어떤 모듈들을 이렇게 공유하는 것들에 대해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실행하는 부분들인데 이거는 이제 메모리 정도나 이런 정보들을 이제 실행하는 그런 모듈들 함수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찾아보시면은 뭐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메모리 정보나 그런 것들을 익히 하는 그런 권한들이 있다거나 그 다음에 메모리 정보들의 정보들을 확인하는 그러한 함수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죠 자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바로 결과들을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초기 분석할 때 간단하게 이런 결과들을 보여주면은 사용자들한테 경고 정도는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제 나와 있죠 딜리트 파일 같은 걸 한다거나 파일 사이즈를 정보들을 확인한다거나 파일들을 쓰거나 있거나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정보들을 불러오거나 쓸 수 있는 그런 권한들이 다 있다 라고 하는 것들이 여기 이렇게 정보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기초 분석하는 도구들을 뭐 사용하고 나중에 이제 결과 나온 것들을 파싱해 가지고 하나의 대시보드화 시켜가지고 보여주면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는 자동화 분석 쪽에서 보는 그런 결과들을 빠르게 볼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활용을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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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O